21. 약물 작용이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1. 배설이 빨라 축적의 위험성이 적다. 2. 투여하는 약물의 용량은 일반적인 성인보다 많다. 3. 일반적으로 내성이나 의존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4. 약물의 혈중 농도가 최고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 빠르다. 5.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으로 약물의 병용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정답은 5. 여러 종류의 약물 복용으로 약물의 병용효과가 발생하기 쉽다. 22. 다음 장기 요양급여 중 재가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방문 간호 2. 방문 요양 3. 주 야간 보호 4. 단기 보호 5. 가족 요양비 정답은 5. 가족 요양비 23. 각 질환별 시기에 연결로 적절한 것은 1. 통풍 고퓨린 시기 2. 고혈압 고지방 시기 3. 심부전 저영분 시기 4. 간질환 고지방 시기 5. 당뇨병 저지방 시기 정답은 3. 심부전 저영분 시기 24. 활력 징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활력 징후는 신체 변화에 대해 둔감하게 반응한다. 2. 호흥 맥박 체중 신장을 포함한다. 3. 바이탈사인이라 한다. 4. 활력 징후는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다. 5.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 정답은 3. 바이탈사인이라 한다. 25. 산후 출혈이 있는 산욕기 환자에게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1. 30분 후 출혈 정도를 재확인 한다. 2. 옥시토신을 투여한다. 3. 쇼크 체위를 취해준다. 4.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5. 출혈량을 기록한다. 정답은 3. 쇼크 체위를 취해준다. 26. 모유 수유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영양이 부족하고 태변 배설은 늦추는 단점이 있다. 2. 쉽게 수유할 수 있으나 비위생적이다. 3. 자궁을 이완시켜 산후 회복을 돕는다. 4. 면역력 및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된다. 5. 모자간 연대감을 형성시켜 애착을 촉진시킨다. 정답은 5. 모자간 연대감을 형성시켜 애착을 촉진시킨다. 27. 출생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생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파상풍은 난산과 겸자분만에서 나타날 수 있다. 2. 임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1% 질산 능용액을 점환한다. 3. 겸자는 신생아의 안면신경이 압박받는 것을 감소시켜준다. 4. 출생 후 신생아의 혈전을 방지하기 위해 해파린을 주사한다. 5. 쇄골골절은 출생 중 빈발하는 손상으로 모르반사가 항진될 때 의심할 수 있다. 정답은 2. 임균성 안염 예방을 위해 1% 질산 능용액을 점환한다. 28. 다음 중 태아저가구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1. 삼모 A형, 태아 O형 2. 삼모 RH-형, 태아 RH-형 3. 삼모 RH-형, 태아 RH-형 4. 삼모 RH-형, 태아 RH-형 5. 혈액형과는 관계없다. 정답은 2. 삼모 RH-형, 태아 RH-형 29. 임신 중 태아의 체온을 유지하며 보호하고 분만 중에는 산도의 윤활 역할을 하는 것은 1. 제대 2. 태반 3. 태변 4. 양수 5. 자궁 정답은 4. 양수 30. 포상기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질의 극심한 통증과 하얀 분비물을 보인다 2.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3. 임신 개월 수에 비해 자궁 크기가 작다 4. 태아 심음은 정상이다 5. 임신 후반기 출산 직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은 2. 임신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다 30. 기초 체온을 이용한 피임법에서 체온의 상승이 의미하는 것은 1. 임신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2. 배란전을 의미한다 3. 월경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4.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5. 월경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정답은 4.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32. 태아가 모체로부터 항체를 받거나 생후 모유 수유를 통해 항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면역은 1. 자연능동면역 2. 자연수동면역 3. 인공능동면역 4. 인공수동면역 5. 연구면역 정답은 2. 자연수동면역 33. 모자보건사 없이 고위험 임신대상자로 특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은 1.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경산부 2. 쌍둥이를 임신한 임신부 3. 만 20세에 임신한 임신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5. 평소 운동량이 적은 임신부 정답은 4. 미수가 출산 경험이 있는 임신부 34. 보건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질병치료 2. 질병의 예방 3. 건강증진 4. 건강행위에 대한 행동변화 5. 건강행위에 대한 태도변화 정답은 1. 질병치료 35. 구강내에 빛을 반사시켜 내부관찰을 용이하게 하는 기구는? 1. 탐침 2. 치경 3. 핀셋 4. 라이트, 무용등 5. 핸드피스 정답은 2. 치경 36. 환자의 체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매번 다른 옷을 입고 측정한다 2. 측정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3. 체중계는 체중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무의식 환자의 경우 체중을 측정할 수 없다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 체중계가 0에 맞춰져 있는지 확인한다 37. 영양상태의 판정을 위해 피부 두겹 집기를 할 때 이용되는 부위는? 1. 승모근 2. 상박삼두근 3. 삼각근 4. 둔근 5. 복근 정답은 2. 상박삼두근 38. 구법 뜸의 작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혈작용 2. 마비작용 3. 반사작용 4. 혈액순환증진 5. 유도작용 정답은 2. 마비작용 39. 염증의 국소적 4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감 2. 발적 3. 동통 4. 부종 5. 쇠약 정답은 5. 쇠약 40.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이다 2. 장기요양 대상자는 3등급으로 구분된다 3.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5. 65세 이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다 정답은 4.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5. 장기요양보험 6. 장기요양보험 6. 장기요양보험